고성근 칼럼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일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동훈이 요청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았다면 그런데 이게 언론의 보도가 됐다면 한동훈 측에서 언론에 알렸든지 대통령실에서 알렸든지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독대를 받아들일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고 또 그때가 대통령이 체코에서 지금 외교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을 때인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언론에 알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알리지 않았다면 한동훈 측에서 알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동훈 측에서 알리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기자가 무슨 소로 알아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보도한 기자는 어느 기자냐? 국민의힘 출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대통령실로부터 뭘 전해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론사들은 출입처가 따로 있어요. 같은 KBS라도 국민의힘 출입 기자는 국민의힘만 출입해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대통령실만 출입해요. 보고는 위에 부장한테 하고 편집국장한테 데스크에다가 하지만 이 두 사람 길이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정치부니까 서로 알고 지내고 가끔씩 전화로 서로 알아보고 정보도 교환할지는 모르지만 출입처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건 대통령실이건 무언가를 알리려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언론프레이를 했다고 가정하면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 출입하는 기자 불러서 언론프레이를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프레이를 알려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는 국민의힘 출입한 기자로부터 이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예요. 언론프레이가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겠어요? 한동훈 측에서 했겠지. 누군지 몰라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KBS 라디오 저하고 정격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재원이 한동훈과 관련된 얘기라서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양쪽 다. 완곡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윤상현도 독재 요청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반면에 한동훈 측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게 말이 안 되지?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에요? 홍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독대를 하려면 당 장악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가지고서 뭘 주가나 올리려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일변해서 한동훈이가 이걸 언론 프로에 안 했다면 오히려 독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언론 프로에 하는 바람에 독대에는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독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간절했으면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있었다면 언론 프로에 해를 말았어야지. 제가 이 칼럼의 제목을 갈 때까지 간 한동훈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한동훈이 측에서 한동훈이거나 또는 한동훈의 한동훈의 허락을 받은 한동훈 측의 누군가가 언론 프로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한동훈 쪽에서 또는 한동훈이가 언론 프로에 한 시점을 한번 보세요. 시점이 언제냐. 20일이에요. 아 시점이 언제냐. 이게 대통령이 체코에 있는 동안이에요.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20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20일 날은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체코로 갔거든요. 그래서 22일 날 왔단 말이에요. 그럼 20일 날은 체코에 딱 도착해서 정상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한동훈이는 국내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냐.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니 대통령과 불편해지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그야말로 정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 체코로 간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한 거예요. 정말 등 뒤에다 대고 비수를 꽂은 거지. 그래서 제가 갈 때까지 간 한동훈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면 이건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합니다. 정치권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딜이 싸우다가도 중단을 해요. 정쟁을 중단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뭘 하느냐. 웬만하면 국내에서는 뉴스를 안 만들어요.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정치권에서는 뉴스를 안 만들어요. 왜? 정치권에서 뉴스를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역대 정치권은 그동안 적어도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가면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정쟁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외교, 국익외교의 성과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 불필요한 뉴스를 만드는 것을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의 의자는 바로 그 대통령이 정말로 거대한 한 걸음 원전 누네상스의 문을 여는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체코 정상외교 와중에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나는 민심을 전할 거야. 대통령과 갈등이 되더라도 이런 등 뒤에 칼 꽂는 짓을 이 인터뷰를 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정말 금도를 확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가 뭔지를 떠나서 정말 인간의 기본 도리가 뭔지도 모르는 자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독대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행동은 공개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되지만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은 정확하게 비밀이 엄수돼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말 한마디가 통치행위고 행보 하나가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언행과 행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국정이라고 하는 게 빙상과 같아서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은 무리에 떠 있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90%의 몸체는 사실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외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외교의 일화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30년 동안 일단 근거 안에 집어넣잖아요. 봉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걸 마음대로 열고서 야, 엊그저께 누구랑 만났는데 이런 소리 했다더라. 이렇게 하는 순간 외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저자하고는 외교하면 안 돼. 대통령의 언행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까지 있습니다. YS가 인사 결정을 했어요. 장관에는 누구 한다. 결제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해야 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어찌어찌해서 이 당사자가 언론에다가 무심결에 술금은이 흘렸어요. 이를테면 내일 모레 점심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언론사에서 국장이 전화를 했는데 이 당사자가 언론 풀어야 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곧 임병장 받고 장관은으로 지금 갈 상황이니까 내일 모레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차차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하고 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촉이 좋은 언론사 국장이 한참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하고의 통화에서 그렇게 하니까 딱 감을 잡고 이 사람이 곧 무슨 장관에 임명된다고 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취소됐어요.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게 공개해야 될 부분과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해서는 안 될 대통령과의 발언, 대화, 공개해서는 안 될 독대 이런 걸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까지 언론 불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으면 대통령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런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얘기하냐고. 그럼 못 믿으면 둘이서 100번을 만났들, 못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안 만나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내일 만찬에 한동훈의 독대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된 순간 독대는 끝났다. 이런 상태에서는 독대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역으로 얘기하면 한동훈이나 한동훈 주변이 이 정도를 몰랐을까? 이거 정말 상식인데 이 정도를 몰랐을까?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자격 없는 집단이죠. 그런데 알았을 텐데도 이 짓을 했다? 그거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는데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 프레이를 하면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독대를 안 잡아주면 만나서 대통령과 소통하려고 했던 한동훈이는 올라가고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만나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옹졸하게 안 만났네. 라고 대통령은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이런 한동훈식 전략으로 함정을 파듯이 지금 이걸 언론 프레이를 한 거냐 그러면 아예 무식해서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언론 프레이를 했다? 이건 아주 교활하고 강요한 함정을 파서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한동훈이만 띄우려고 하는 이런 정말 정략과 공작으로 이 언론 프레이를 한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독대할 계획이 있었는지 독대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독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언론 프레이에서 압박하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위가 그런 식으로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2025년 정원이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사과가 어쩌고 김건희 여사 사과가 어쩌고 입만 열면 지금 연일 떠돌고 있잖아요. 그 현안 김건희 여사 특권과 관련된 해병대원 특권과 관련된 의료 개혁과 관련된 이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중요한 현안인데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를 대통령과 단둘이서 또 해야 됩니까? 다른 주요 당직자들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뭔 독대가 필요하냐고 지금. 그리고 당 지도부는 어디 한동훈이 혼자가 당 지도부예요? 같이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지도부 아니에요? 원내대표는 지도부 아니에요?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당 대표니까 예우해 주지만 동시에 원내대표도 예우해야 되고 최고위원들도 같이 예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얘기는 함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않고 단 둘이서만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인데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보고할 때. 이때는 다른 사람을 배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보고할 때는 비서실장도 배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러저러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불편해지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여량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하자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가 지 개인 신상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들으면 안 될 큰일 날 무슨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 둘 다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독대냐고. 대통령이 함께 저녁 먹자 해서 함께 자리를 한 다음에 한 대표 잠깐 따로 좀 보자 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독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건 대표에 대한 예의거나 여러 가지 배려로 그런 걸 대통령이 할 수는 있으나 어디 건방지게 대표가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언론에다가 언론 프레이를 하고 이번이 안 되면 조만간 더 해야 된다고 또 떠들고 저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동을 통해서 한동훈이가 정말 갈 때까지 다 갔다. 더 이상 볼 거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무리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독대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프레지덴스의 문제다. 대통령의 권위의 문제다.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